안녕하세요. 여기 인천공항입니다. 저희는 오늘 홍콩 갑니다. 어디 가죠? 홍콩. 홍콩에서 오늘 공연하러 가요. 팬미팅 하러 갑니다. 홍콩 간다. 우리 어디 가요? 홍콩. 홍콩. 3일 만에 타는 거잖아. 3개월? 5개월? 5개월 만에 레슨. 중국에 레슨하러 갔습니다. 야 멋있다. 인호 형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인호 형 보니깐 이런 거 하던데? 저희 홍콩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창캠 찍어볼게요. 홍콩에 왔습니다. 동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 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 진석이 형 피카츄 받았어요. 티카츄. 진석이 형 티카츄를 바랐어요. 귀여워. 티카츄. 소니의 티카츄가 이쁘다. 헬로. 고양이. 고양이. 콩콩. 콩콩콩. 다일까 하오. 다일까 하오. 다일까 하오. 다일까 하오. 공원. 잭. 제키. 요. 요. 내가 하오. 내가 하오. 다일까 하오. 다일까 하오. 우리 성환이 형도 힘이 넘치네 그냥. 아주 오늘 얼굴이 그냥 삐까뻔쩍하네요. 오늘 왜 삐까뻔쩍한 줄 알아요? 왜 삐까뻔쩍해? 피카츄. 세상에. 피카츄를 바라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피카츄. 비카츄. 피카츄. 이후라이. 하여간. 자기야 너무 좋아 그대한 공간이 너무 많은 팬들 진짜 진짜 너무 좋아 할가본 여러분 공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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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을 매운 공은 그 노래 오늘 무대 공을 내내 이야기를 우리가 시 защיט 싸움 tribal 협 Ka nós 워싱턴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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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또 워싱턴 워싱턴 쪼쪼 생쌀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은 팬들이 왔어요. 정말 정말 감사의 꿈 다음에 또 홍콩 오고 싶어요. 홍콩 앨범은 옐로우가 옐로우를 하기 전에 홍콩 팬분들이 제가 녹음한 말을 다 따로 부르시잖아요. 정말로 저희 노래를 잘 따라 불러주실 줄 몰랐어요. 아무튼 어차피 결과적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창평입니다. 오늘 홍콩 진짜 아 오늘 저는 지금 오늘 하루가 꿈 속에서 꿈꾼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홍콩 이제 홍콩에서 미제시청 정말 감사했고 한국에서 다시 봬요. 안녕.